왜 먹고 싶은가 봐 세연아 맛있겠어? 응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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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요 마늘 정도 맛있지? 오랜아 고기 먹으러 와 그래 맛있어? 탱탱한 것만 여분거야 응? 여기 크지? 껍질은 어디다 놓고? 바닥에 안되나 안돗고 이 비싸다고 그러더라 이렇게? 알이 이렇게 크잖아 아 무섭다 한 사람당 한 덩어리씩 먹으면 되겠다 이리 놓고 제연이 고기 좋아하지? 할머니가 오늘은 수육이랑 마늘 종이랑 오뎅 넣고 고기 좋아하지? 고기 좋아하지? 할머니가 오늘은 수육이랑 아 이걸 괜히 버렸다 얘를 괜히 미칠걸 얘를 한번 씻어 가져올게 젓갈 한 스푼 젓갈 한 스푼 젓갈 한 스푼 젓갈 한 스푼 물 한 반 껍 정도 자리는 제거 초보장 올려주기 아랫 그렇듯 아팡 치즈 이렇게 아랫 박수 새윤아 맛있겠어? 응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먹자 응 채윤이는 조그만 거 먹어야 되니까 조그만 거 따줄게 아 비 맞았다 이만 그만 닦아 씻자 진짜 맛있다 채윤이 하나 먹어볼래? 응 뼈?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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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된장하고 파만 놓는데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? 응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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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으리 맛있어 고기도 먹어봐 이거 아까 완두콩 우리가 땄지? 응 우리가 완두콩 막 첫 먹어 먹는다 그렇게 고기도 먹어 상추 쌈 싸줄까? 응? 이거 쌈 먹어봐 채윤이가 이렇게 구고 고기 여기 넣어봐 그리고 매실 넣고 얘도 부추도 넣고 이렇게 해봐 음 어 요거 할머니는 된장 이렇게 넣고 음 저거 에티 에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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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은 파김치 맛있게 있지 모랜아 고기 먹으러 와 맛있어 지연아 저번에는 복숭아 나무 앞에서 먹었는데 오늘 대추 나무 앞에서 먹네 이거 대추야? 꼭꼈잖아 이거 그치? 다음에는 어디서 먹을까? 사과나무 밭에 가서 먹을까? 앵두나무 응 앵두나무도 있다 내년에는 앵두르 엄청 많이 딸 거야 그치? 채윤이 시커멓겠다 응? 응? 여기 봐 밭에서 먹는다 배고픈가 근데 제가 의심이 많아 가지고 여기 한번 쳐다보고 한번 먹고 그래 밥 먹고 오이지도 담고 가야 돼 오이지도 뭐야? 오이를 따서 응 그치? 씻어서 국물 끓여서 오이에다가 이렇게 부어놓는 거야 꼭 눌러내 그럼 걔가 익지? 그게 오이지야 단무지랑 꽃 같은 거지? 좀 다르지 단무지는 뭐로 만들고 오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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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로 만든대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채윤이 고기를 안 먹어 이쪽에 채윤이 먹으라고 쓸어놓는 거야 몸에 목이 달라붙을까봐 계속 신경 써있네 채윤이 상처 더 안 먹을래? 얘도 먹어봐 네? 달달해 달달해? 달달해 마늘 정도 맛있지? 응 별거 다 먹어 채윤이야 할머니가 해준 거 모든 잘 먹어 그치? 이걸 먹고 싶은가 봐 다 먹지 못 따라줘 못 따라줘 지가 알아서 먹어 이따 다음 주말에는 서유언니 데리고 와서 좀 따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좀 더 빨리 다 써 그러니까 이게 빨리 빨리 따먹어야 돼 그래 그때 그때 그래 맛있어 그래 먹어봐 채윤이 먹었어? 응 나도 먹었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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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절은 이런 산 딸기나무가 어떤건지도 모른다? 채윤이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우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